지난 19일부터 장애인과 노인, 보훈, 돌봄 종사자 등 6,8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죠. 예방접종 전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잘 살피고 접종 후에도 이상 반응을 살펴야 하는데요. 집에 도착해 3시간 이상 최소 3일간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. 예방접종 후 통증과 붓기,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3일 안에 사라지는데요. 이와 다른 증상이 나타나거나 계속 이어질 때는 바로 의사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